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계보수입니다. 중계보수는 시험에 이론적인 거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203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중계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비록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례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됨으로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03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업공개사한테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분들은 팔아주면 중계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죠. 상법상 상인에 해당됨으로 받을 수 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계보수의 성격입니다. 1번 중계보수는 중계의 완성에 따른 용력의 대가 보수입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에 보면 중계보수 청구권은 중계계약 시 발생하지만 실제 행사하는 것 받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중계보수 발생요건 중계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고 3번 개업공개사의 중계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06페이지 중계보수 청구권의 성립하고 행사입니다. 중계보수 청구권은 중계 완성을 정지조건부로 중계계약 시에 성립하지만 실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3번 중계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계약 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 중계보수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계계약 시에 발생하고요. 중계계약 시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계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치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고의과실로 계약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계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중도검을 안내서 계약이 깨졌다면 중계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7페이지에 보면은 중계보수의 범위가 있는데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보수가 있고요 주택외가 있습니다. 자 중계보수는 첫번째 주택에 대한 보수가 있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외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무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무령에 보면은 매매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가 있는데 매매인 경우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2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표를 보면 15억 이상이면 7,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외, 주택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하는데 첫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8페이지 동그라미 2번까지 나와있네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혁공개사는 주택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일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외, 주택외는 최대 0.9%인데 0.9%죠?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옆에서 0.8이라고 적어놓으면 또 옆에서는 자율경쟁을 하면 0.6, 0.7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하하도록 이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주택외, 외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주택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합니다. 주택인 경우는 그대로 그냥 시도조례가 정한 요일표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사실 실익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실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16개 시도조례가 시도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국톱에서 조례, 재정, 준칙,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고 내려보낸 게 있고요. 그냥 그거 표결처리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동일한 중개 사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저기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집 팔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동일,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 사무에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면 X입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를 적용합니다. 1분의 1이 주택, 2분의 1이 상가면 전부 100%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9페이지 맨 위에 양가를 입은 한도액 초과한 중개 보수의 약정의 효력입니다.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초과에서 보수 받으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 보수의 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되고요. 단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다 실제 주고받는 돈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5억 T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분양가가 5억인데 여기에다가 계약금 5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에다가 프리미엄 5천 해서 실제 1억을 주고 거래하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209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번째 줄 교환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가의 경우 0.9%니까 18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인 경우 시도전의 0.4%니까 3,40이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계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원씩을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20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전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전금 500만원에 월세가 45만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5천만원이 되겠네요. 500만원 더하기 월세 45만원 곱하기 100 다만 이렇게 월세 더하기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왔을 때에는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70을 하면 4,7은 28 2,800만원 보전금 500에 월세를 환산한 게 2,800만원 합하면 3,300만원에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만약에 상가라면 0.9%를 곱하면 3,927 3,927 해서 29만 7천원입니다. 중계보수가 그런데 만약에 월세를 5만원 깎아주면 중계보수가 29만 7천원인데 안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5천만원에 0.9를 곱하면 5,945 45만원입니다. 45만원이고 월세를 5만원 깎아주는 순간 29만 7천원 됩니다. 그러면 15만 3천원 차이가 나고요. 15만 3천원씩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면 30만 6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거 월세 5만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해주세요 하면 계획공개사들이 아예 말 안합니다. 월세 5만원 깎아주는 순간 30만원 넘게 중계보수가 못 받게 되죠. 중계보수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권리금은 중계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계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계사법 위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중계보수 지불식입니다. 중계보수는 동그라미 1번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잔금 치러야 중계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약증이 없으면 약증이 있으면 약증하는 날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동그라미 2번 중계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계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됩니다. 7번 실비와 영수정인데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10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 영수정을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계보수인데 21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계하는 경우 중계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맞고요. 2번에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1번 틀린 정답으로 1번이 되겠죠. 틀린 정답 중계보수 중계보수는 총 분양대금 이게 틀렸습니다. 1번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합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다고 5억에다 곱하기 요율하는 게 아니라 5천만원 계약금에 프리미엄 5천만원 붙었으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2번은 거래 금액이 큰 중계 상품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일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동일한 중계 상품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4번 15억 이상 주택 임대차 중계 하는 경우 최대 임대차 인 경우 천분의 7 천분의 6 입니다. 매매는 천분의 7 맞습니다. 5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계 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 한다. 그렇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를 적용 합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틀린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 5번 입니다. 5번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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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소재지 중계 대상물 소재지 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 한다고 했어요? 중계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입니다. 사실 출제할 실익은 없다고 했죠. 전국 시도 조례 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출 문제의 5번과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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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계 상물 중 중계보수가 큰 거 중계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8번은 1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의 경우 자기가 실제 받고 싶은 요율을 명시 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당인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여기 칠판에 적어놨죠. 곱하기 100 하는 게 아니라 70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중개 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 7번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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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 상무 동일 당사자 동일한 교회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동일 동일 자 213페이지 거기 오른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거래 성사되면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개혁 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매수 어레인으로부터 실비 받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어레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 무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 무령으로 정합니다. 4번 15억 이상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어레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7 임대차는 1,000분의 6 이내로 합니다. 15억 이상 인 경우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개 보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쉬었다가 215페이지 지도 지도감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